안녕하세요. C9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금동현입니다. 여러분, 새해가 밝았습니다. 우리 금낭단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함께 맞이한 새해라서 더 기쁜 것 같아요. 2019년에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 해이기도 하고 저 금동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잊지 못한 한 해가 된 것 같아요. 2020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테니까 저 동현이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지금까지 C9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금동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